진짜 이게 다예요? 다른 키를 누.. 어? 내가 지금 키를 눌러서 시점이 바뀐거니? C키를 누르니까 내.. 내 모습을 볼 수 있네.. 에? Q키를 누르니까.. 어? 이상해! 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! 아아아아! 자아.. 이번에 해볼 게임은 Teeth Brushing Simulator라는 게임입니다 말 그대로 이빨을 닦는 시뮬레이터인데 태그가 공포가 달려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빨을 닦는데 뭔가.. 일이 생기겠죠? 단돈 500원 원래 정가는 1100원인데 50% 세일해서 550원에 스팀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약간 기대는 안되는데요 이게 내 이빨이에요? 위는 뭐야 이거? 내 머리야? 아 근데 화장실 타일 되게 리얼하다 거울에 내가 있고 좌클릭을 하면 이빨을 닦네요? 아니 근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? 난 분명히 왼팔로 닦고 있는데 왜 거울에 내 모습은 오른손으로 닦고 있지? 아 갑자기 약간 무서워졌어 아 뭔가 뭔 일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세면대도 되게 리얼하다 아니 내 눈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길래 내 머리와 이.. 입을 볼 수 있는 거죠? 진짜 이게 다에요? 다른 키를 누.. 어? 내가 지금 키를 눌러서 시점이 바뀐거니? C키를 누르니까 내.. 내 모습을 볼 수 있네 에? Q키를 누르니까 어? 이상해! 얘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어? 어? 나 지금 계속 Q를 누르고 있는데 Q를 누를 때마다 애가 이상해지는데? 어 야 왜 이래 캠킹거 아니죠? 장난? 그 와중에 이빨 닦고 있네 아 약간 아 약간 무서운데? 오! 더 이상 사람의 형태가 아니야 다시 해봅시다 아니 제작진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게임을 만들었대? P를 누르니까 왜 ESC 누렸을때랑 똑같은 메뉴가 나오구요 키를 좀 찾아야되냐? 아아 드래그로 시점을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네요 어 약간 무서운데 아니 뭘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거야 이거 뭐 정도라는게 없어 호 무서우니까 뒷모습이나 보면서 이빨 닦읍시다 칫솔질 한 백만번 하면 되나?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왜 앞니만 닦아 좀 앞에 옆에도 닦고 볼 안에다가 좀 칫솔 좀 집어넣고 그래봐 잇몸 다 상하겠다 이렇게 같은 데만 긁어대면 이빨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어 어린이들은 이빨 잘 닦나 모르겠다 딴건 몰라도 칫솔질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돼 그래야 나이들었을 때 돈 많이 안 깨지지 이빨이 진짜 왼손으로 닦는데 거울은 오른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공포인가? 아 야 나 무서워서 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무서워서 헤드폰을 좀 빼고 할게요 헤드폰을 좀 빼고 할게요 헤드폰을 좀 빼고 할게요 헤드폰을 좀 빼고 할게요 아니 이게 큐키를 한번 누르니까 얘가 이상해져 어! 뭐야 깜짝이야 어 사람 튀어나와 거울에서 뭐야 거울에서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굉장히 태어나 아 미안해요 어어어어 미친 어디까지 떨어져 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거야? 계속 떨어지고 어머 깜짝이야 뭐야 이게 어 나 움직일 수 있어 이상세로 안녕 똥쓰레기야 너의 어어 불 불 불 불 불 너의 와 이동속도 개빨라 너의 칫솔이 너의 이빨을 너무 오랫동안 닦아서 우리가 너를 엿먹이러 찾아왔어 빨리 도망쳐 어! 칫솔이 불 뿜으면서 나한테 쫓아와요 불 붙으니까 이상한 소리낸다 프레스 T 뭐? 아 나 낑겼어 어떡해? 아니 도대체가 나 어딨어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거지 아 나 왜이래 상태에 아까 뭐 뭐 뭐 누르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? 아 탭! 탭을 누르면 기도한대요 으아 아 아 눈 나가 다시 황 황 좋아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오 점프가 돼요 어 원래 바닥으로 떨어져야되는데 내가 지금 위로 올라왔거든? 그 ンポ 뭐야 얜 옆에 puerta 텐타우루스가 있네 아아 밑으로 떨어진다 안돼ㅔㅔ와에에ㅔ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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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Transport Thailand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.... 오 칫솔의 세 개로.... 짜잔 아 이 아까는 브금이 시끄럽게 있었는데 지금은 왜 브금이 없냐 조용하니 좋네 이번엔 조용하게 하자 자 어디에다가 기도를 해야되는거야 여기에서 애들이 다 이리로 오는데? 아니 이게 키가 안 먹혀요 난 분명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탭키를 누르면은 그냥 메뉴가 사라지고 아니 뭔 소린가 했더니 밑에 있는 애들이 불타는 소리구나 시끄러워라 여기다 기도 기도가 안 돼 뭐야 이 하얀 빛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게 해줘 기도할래 어? 나 불에 좀 대었더니 외형이 이상해졌어요 그냥 맵 밖으로 빠져나가자 이거 지옥이다 안녕 여러분~~~ 저는 속세와 이... 이... 그지같은 게임을 뒤로하고 자유의 몸이 될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세요~~~